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노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과정, 명의나 학습 대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션이 뭔지도 전혀 모르시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뭔지 아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노션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과정 명은 노션 입문에서 활용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학습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노션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션을 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한번 클릭해 봤는데 갑자기 이제 노션을 강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제 노션이 뭐지? 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노션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제가 아주 제 업무나 또 제 일상에서 노션을 이렇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한 1년 정도 조금 되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노션의 존재나 뭐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노션을 제가 사용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이 노션은 이제 이름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희 이제 뭐 하는 건지도 전혀 몰랐고 저게 이제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전혀 몰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알려고도 별로 이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잘 뭐 이제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약간 이제 이런 인기가 계속 급상승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입에서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제 귀에도 이제 노션이 이제 많이 그 얘기가 이제 들리게 되고 좀 더 이제 알아보고 또 이제 제 직업이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노션을 사실 강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찌됐건 노션을 이제 써보고 노션에 아주 제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아 이놈 참 물건이다. 네. 물건 중에 물건이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느끼세요. 제가 이제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강사로서 아 이런 거 좀 강의로 좀 더 알기 쉽게 또 이제 강의에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노션의 존재와 노션의 어떤 편리함 그리고 노션을 사용해서 네. 개인의 업무, 일상 또 개인의 어떤 생산성 이런 증대를 위해서 이 노션을 좀 적극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강의도 네.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션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보실 수 있다. 네. 당연히 노션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컴퓨터는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컴퓨터는 그래도 좀 컴퓨터는 좀 할 줄 오피스 아주 기본적인 워드 같은 거 사용하시고 인터넷 서핑하고 네. 이렇게 뭐 인터넷 어디 사이트 회원 가입하고 뭐 이런 거는 할 줄 아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이 이제 전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정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대상이 이제 좀 가장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노션을 그 사용해서 네. 이제 본인 이게 또 팀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의 어떤 업무나 또 일상을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업무 그런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증대를 위한 그런 어떤 툴로 네.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목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션을 노션을 그 한마디로 그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생산성 네. 어떤 증대를 위한 툴이다. 네. 그런 어떤 생산성 증대 앱이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노션. 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노션이 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요. 노션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션이 이제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노션이 이제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노트예요. 네. 그냥 노트다. 네. 한마디로. 자. 그냥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노트. 여러분 그냥 그 뭐 이런 그 어디 뭐 문구 서점에 가시면은 여러분 노트 또는 뭐 개인의 어떤 그 일상 또는 업무 같은 거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다이어리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네. 요즘 항상 그 연초에는 1년치 계획을 잘 짜기 위해서 다이어리 같은 거 큰 대형 서점 가면은 거기 항상 다이어리 이제 팔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노트. 노트. 네.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로 치면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PDA라고 있어요. PDA라고 PDA라고 이렇게 지금은 다 뭐 스마트폰인데 옛날에는 요렇게 이제 PDA 폰 이렇게 큰 거 있었어요. 네. 뭐 이제 스마트폰처럼 생겼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뭐 이런 이제 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요렇게 이제 기록하고 네. 업무 같은 거 이제 적고 또 이제 다음 일정.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알람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PDA. 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요런 이제 PDA 아주 그냥 큰 거 들고 다니면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 들고 다녔었죠. 네. 근데 이 영업화 영업이나 이런 쪽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개인들은 뭐 노트 같은 거 간단하게 들고 이런 이런 PDA도 없던 시절에는 그냥 개인 어떤 그냥 노트 들고 다니면서 어떤 영업 관련된 업무 일지 기록하고 또 스케줄 기록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개인의 개인의 어떤 메모장. 이런 메모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트 메모장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쇼핑몰 솔루션 같은 거에요. 솔루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루션. 네. 근데 쇼핑몰은 이제 하나 그냥 예를 든 건데. 어. 여러분들은 이제 쇼핑몰 같은 것도 이제 쇼핑몰 솔루션 같은 것도 내가 직접 만들거나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의 어떤 쇼핑몰을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이제 키워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직접 쇼핑몰을 이제 구축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내가 쇼핑몰을 이제 오픈하고자 하면은 보통 이제 솔루션을 또 솔루션을 쓰잖아요. 솔루션.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 그런 어떤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듯이 이런 어떤 개인의 또는 팀원의 어떤 그 노트나 일상 그 다음에 업무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기록하고 또 이제 스케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앱들이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노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애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왔다. 이 노션이 표방하는 게 그거예요. 노션이 표방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기존에 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런 각각의 툴을 내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나는 그런 애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간 그 컨셉이 그런 컨셉이에요. 노션은.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뭐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이런 노트나 이런 어떤 개인 일정 관리 이런 앱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뭐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원노트도 있고 또 이제 에버노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어떤 같은 포지션에서 그 얘가 이제 그 약간 컨셉이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한 곳에서 내가 관리하고 또 어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노션에서 같이 하고 또 노션에서 어떤 다른 것들도 이제 불러와서 관리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얘네들이 표방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네.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표방하는 게 올인원 이라는 그 문구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그렇게 아주 크게 아주 큼지막하게 올인원 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시면은 네. 정말 별별 기능이 다 있어요. 네. 별별 기능이 다 있고 하물며 그 수준이 허접한 수준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허접한 수준도 아니에요. 야. 허접하면 야. 저도 안 써요. 저도 안 쓰는데 수준이 굉장하다. 네. 굉장하다. 네. 대단하다. 그리고 막 기가 막히게 멋져요. 기가 막히게 멋지고 또 편리하고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네. 사실 뭐 강사가 이 정도로 그 표현을 한다면 더 이상의 어떤 뭐 다른 미사 요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고 또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도 뭐 굉장히 환타스틱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쓰면 쓰면 쓸수록 야. 진짜는 그 결론적으로 네. 이놈 참. 네. 쓰면 쓸수록 물건이다. 네. 아주 멋진 어떤 개인 노트 솔루션 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뭐 가계부를 기록해도 되고 또 나 영화 내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리스트를 작성하고 싶다든지 또는 내 업무 스케줄을 뭐 오늘 할 일 또 진행 중인 업무 또 완료됐으면 완료되고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어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고 뭐 보면 볼수록 그 사실적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션을 더 적극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어 사용하게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어떤 과목이나 이런 걸 좀 이제 공부해 봤던 IT 쪽에 이제 근무하는 뭐 사람들이나 이제 이과 쪽 그 다음에 문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엑셀 등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엑셀에도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엑셀과 같은 네 그런 것을 또 이제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파트도 그렇게 어렵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만능이죠. 물건이야 물건. 보면 볼수록 네. 그리고 기능 하나하나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 네. 허접한 수준도 아니에요. 네. 아주 굉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노션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이제 감은 좀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자 이제 노션의 이제 홈페이지 이제 첫 초기 화면에서 노션이 어떤 그 표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을 잘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떤 그 문구가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 가지고 아 모든 것은 이제 한 곳에서 작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네. 이러한 것은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게 노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쇼핑몰 솔루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션이 이제 쇼핑몰 솔루션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쇼핑몰 기능이 이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관련된 그러니까 노트 노트 솔루션이면 이제 노트와 관련된 어떤 솔루션 그런 모든 것 그런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션은 참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만화 같은 그림으로 이런 것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노션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솔루션이라는 게 어찌됐건 이제 하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컴퓨터 초보자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그 만화로 그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 주니까 이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만화책 보는 느낌도 있고 야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그 관계자분들은 노션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노션 초기 화면 가면 만화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어떤 그 처음에 딱 보면 우선은 뭐 무섭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죠. 네. 그렇다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여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만화도 네. 참 글로벌 그 어떤 솔루션 답게 참 만화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노트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일상 개인의 업무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이 노션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어떤 지식 관련된 그런 것들 또 정리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업무나 또 팀원 그런 어떤 팀 이게 팀원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개인 혼자서도 이 노션이라는 어떤 솔루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팀원이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작업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가 같이 어떤 이제 유럽 여행을 가는데 나름대로 이제 아내가 먼저 이렇게 유럽 여행 갈 계획을 쭉 썼는데 뭐 이제 남편이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둘이 볼 수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같이 보면서 또 이제 그 리스트에 빠진 항목들 같이 이제 추가하고 이제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가 유럽 어떤 7박 8일에 어떤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 노션이 대단히 어떤 그 중요하게 아주 그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하여튼 물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그 작업하는 그 이게 인기가 있는 게 어찌됐든지 어떤 글을 쓰고 그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런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할 수가 있는데 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그 하는 그 일련의 어떤 작업 과정이 대단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도 조금만 어 이렇게 좀 사용법을 이제 익히고 익숙해지면은 어 굉장히 편리하게 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마치 이제 자전거를 처음에 타는 게 이제 좀 배우고 균형 잡고 하는 게 이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그 사람은 자전거를 금방 배우고 평생 동안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런 균형 잡는 것은 일곱 여덟 살 때 배우면은 평생 가요 7, 80대도 그 균형 그 어릴 때 잡은 감각은 평생 가는 것처럼 처음에 네 처음에 좀 뭔가 이제 노션이라는 걸 난생 처음 사용해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처음에 이제 배우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배우고 나면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내 업무 내 일상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팀 팀 간의 어떤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뭐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또 노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에 그런 거 쓸 필요 없다 그냥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표방하는 게 노션 솔루션 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얘네들이 표방하는 것이다 네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노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캡처해서 좀 이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지금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게 이제 뭔지 이제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뭐 항상 강사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혀 전혀 이런 걸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좀 이 강의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업무를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거 하나하나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1단계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2단계 업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3단계 업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1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처리할 업무가 있으면 쭉 적는 거예요 뭐 업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해갖고 유럽 투어 해보기 미국 여행 가기 그 다음에 뭐 러시아도 한번 가보기 이렇게 쭉 써 놓고 이쪽 가운데는 그런 업무들이 내가 쭉 써 놓은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면은 이쪽에다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은 쭉 리스트를 쓰는 거고 그 중에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으면은 가운데로 옮기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리고 막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인 것들 중에서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끝났으면 이쪽에 또 옮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쪽에서는 다 이제 완료된 어떤 업무 리스트만 그 남게 되겠죠 물론 이거를 꼭 그 3단계가 아니더라도 뭐 4단계까지도 내가 이 레벨을 어떤 좀 깊이를 뭐 꼭 그 지금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든지 뭐 나는 이제 4단계까지도 해 놓을 수가 있고 그거 뭐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이제 공부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놓고 우선 굉장히 뭐 잘 안 외워지는 단어를 쭉 써 놓고 네 그 다음에 더 안 외워지는 단어를 또 가운데 써 놓고 네 맨 마지막은 너무너무 안 외워지는 단어를 써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꼭 어떤 업무 진행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공부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칸을 나눠 놓고 다단이라고 하죠 단을 나눠 놓고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배치해 놓고 어떤 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테이블 리스트를 사용하면 정률도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입력하고 어떤 그 리스팅하고 하는 그 일련의 어떤 작업하는 그 과정이 대단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편리하게 네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누가 씁니까 쓰라 해도 안 써요 복잡하고 배울 게 많다 하면 그렇죠 복잡하면 누가 쓰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대단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자전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조금 배워두시면 자전거 이제 배우듯이 처음에 배우고 이제 익숙해지는 그 과정만 조금 이렇게 배우시면은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이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업무의 어떤 그 업무 처리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으로써 사용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은 업무가 다 끝난 것들을 이렇게 해 놓는다든지 또는 이제 대학생은 어떤 공부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무궁무진하게 조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도 또 그 두 개의 단으로 나눠 갖고 그냥 투데이 그냥 오늘 뭔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제 적어 놓고 네 다 완료 됐으면은 이렇게 그 체크를 해 주시면 이런 그 체크박스를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면 좀 여기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해야 할 그 목록이 이렇게 가운데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오늘 할 일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 그냥 메모장 같은 거 종이로 된 거 네 그런 거 그 사서 이렇게 이제 하듯이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이 솔루션 노션 솔루션을 사용해서 아 이렇게 이제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내가 이제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이제 체크해서 어 이렇게 이제 수시로 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데스크탑 하고 그 스마트폰 이게 데스크탑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제 윈도우즈 맥 둘 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PC에서 데스크탑 PC에서도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앱이 다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작업하든지 간에 이게 이제 연동이 계속 되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업무가 완료된 것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계속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일련의 지금 그 단을 나누고 뭐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하는 이런 어떤 작업 네 이런 어떤 작업하는 과정이 대단히 이제 편리하게 돼 있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작업이 불편하면 이거 안 쓴다 네 누구라도 안 쓴다 네 약간 불편하면 쓰는 사람이 쓸지 모르겠지만 많이 불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쓸 것이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코딩 스타일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이런 부분도 다 드렸음이나 또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이제 또 모양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스타일도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근데 팀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코딩 스타일을 이제 그 IT 쪽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공통적으로 좀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떤 팀원이 같이 이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공유해 놓고 같이 이제 업무를 이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하여튼 노션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련의 어떤 작업을 그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리스트 꾸미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어떤 작업 과정이 대단히 편리하게 돼 있다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팀원 간의 어떤 작업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이제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어떤 페이지들을 내가 이제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또 각각의 또 페이지에 대해서 또 꾸밀 수가 있고 또 이제 페이지에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배워가면서 이제 익히면 되는 거고 어찌 됐건 이런 팀 팀 간에 같이 이제 공유해서 어떤 해야 하는 업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팀원들 간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도 만들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걸 이제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테이블 리스트 이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런 뭐 딱 보시기에도 여러분 행과 열이 이제 쭉 있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초보자분들은 행이 뭐고 열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전혀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심지어는 이제 엑셀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행이 뭐지 열이 뭐지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행렬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중 입력도 되고 또 단일 입력만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이 돼요 엑셀처럼 보신 것처럼 이게 총합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총합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평균이 이렇게 이제 구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어떤 테이블 그 비율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어떤 엑셀과 같은 엑셀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 또 현재 업무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 노션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을 보시면은 정말 참 좋구나 네 이런 것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저 역시도 이제 노션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으니까 좀 더 좋아하고 사용하게 됐지 만약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이 없으면 그리고 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능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 갖고 사용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너무 멋지고 또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금상 첨화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뭐 IT 쪽 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더욱이나 저는 이제 강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스케줄 또 강의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강의 어떤 진행 상황 또 강의가 다 완료됐으면은 또 그런 스케줄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노션은 저도 이 노션 말고도 많은 것들을 사용해 봤지만 지금 지금은 거의 노션이 거의 뭐 노션 위주로 모든 것을 이제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노션만 쓰려고 해요 다른 것들은 아유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것도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은 여러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가 또 이제 강의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 과목 꼭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요즘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끔 일반인들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좀 손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같이 이제 보시면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같이 공부하시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이 노션에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노션은 결국 이렇게 그 어떤 개인의 어떤 노트 관련된 기능을 활용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또는 어떤 생산성 그런 증대를 위한 그런 솔루션 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툴들이 네 너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인원을 표명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개인 노트 관련 어떤 앱이나 이런 앱이나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앱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에게 필요한 앱들이 요 앱을 사용하면 또 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그런 거는 마음에 드는데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또 좀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사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찌됐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혀서 써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션이 자 올인원을 표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네 너무 많은 툴을 왜 쓰냐 쓸 필요 없다 나만 써라 나만 써라 나만 써라 약간 그런 컨셉 네 뭐 굉장한 자신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노션이 이제 꼭 그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닌데 아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쓰고 싶은 말은 하지만 네 이 노션은 많은 툴과 앱의 사용을 줄여 주게 될 것이다 아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노션은 많은 툴과 그런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어떤 노트나 이런 어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이런 앱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여 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여러 이것저것 사용하는 것들을 거의 노션을 이제 사용하고 노션을 이제 공부하면서 노션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통합을 노션으로 이제 하게 되고 기존에 이제 다른 앱들이나 프로그램 그런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제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노션에서 좀 더 노션의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뭐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고 또 이게 이제 편리하고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점점 네 이런 부분들 여러 이제 툴과 앱의 사용이 점점 점점 네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없더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노션을 계속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네 어떤 많은 툴과 앱의 사용이 좀 더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이 노션이 표방하는 게 네 아주 굉장한 자신감이죠 이거 얘네가 표방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부터 올인원을 표방하는 우리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래서 우리만 써라 네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쓸 필요 있냐 나만 써라 아 이거 보통 자신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만 써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여기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PT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 결국 또 한번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네 결국 이 노션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이제 이거잖아요 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참 이 기능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더욱더 노션을 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또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이제 그 오르락내리락 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야 너란 놈은 대체 뭐냐 그래서 아 못하는 게 없다 아 못하는 게 뭐냐 아 못하는 게 뭐냐 아 못하는 게 뭐냐 예 정말 야 이게 뭐 작업 이런 못하는 것도 없지만 아 이런 거 하나하나 그 작업을 하고 이 그 입력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엑셀을 왜 써요 엑셀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어떤 자료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게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셀에 자료를 입력하고 어떤 계산을 해주고 뭐 이제 총합이나 평균을 내주고 또 정렬을 시켜주고 네 이런 것들이 이 노션이 그러니까 엑셀도 편한데 아 이 노션은 뭐 어떻게 보면 더 편해요 네 노션은 더 편하고 더 다양하게 조합을 꾸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못하는 게 뭐지 네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네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영역까지도 야 이게 이제 노션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막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렬은 뭐 기본 기본이죠 기본 네 정렬은 기본 아니냐 네 그래서 정렬 이제 기본이다 이거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조합을 이런 기능 하나하나를 어떻게 조합이 무슨 말인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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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쓴 이 말이 잘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제 공부하고 다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조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어떤 테이블 뷰 관련된 부분을 내가 막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상 이상이 된다 네 아주 무궁무진하게 어떻게 이 부분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테이블 뷰가 이 조합에 따라서 상상 이상이 된다 네 그래서 그래서 참 네 이 부분이 하여튼 노션이 야 진짜 너란 놈은 대체 진짜 야 못하는 게 이제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 또 이제 폰트도 이쁘고 그 다음에 뭐 꾸미는 것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벌써 이제 초기 화면부터 저기 보시면 이제 초기 화면부터 네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친근감 있게 하여튼 그렇죠 이런 올인원을 표방하는 이런 자신감이 네 괜히 이제 근거 없이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래서 친근감 있게 참 멋진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분들은 관계자분들은 요렇게 야 이거 만화로 해 놓으니까 아주 처음 봤어요 이게 솔루션 회사가 이렇게 이제 만화로 초기 화면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보여주는 거는 그렇죠 한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그 뭐 전 세계에 아주 솔루션을 만드는 대표 회사들 들어가 보시면 이게 만화로 돼 있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네 근데 어 그렇습니다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것부터가 네 하여튼 우리 이제 일상에서 개인들이 잘 사용하라는 또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있구나 네 이런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노션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이제 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하나씩 이제 사용하면서 배우면서 내가 직접 이제 써보고 이런 페이지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혀 노션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이 배우면 자전거 다 타잖아요 네 자전거 배워서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전혀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고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은 어 조금 이제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처음 공부해 보신다면은 엑셀도 안 해 보셨다 하면은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노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중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공부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눈높이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공부하시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